와 이 동네 되게 매력있네 와 뭐 사람들 막 다 친절해요 막 와 막 아 정말 유기한 가족 만났어요 아 That's the Grand Master Yeah Grand Master is Grand Master Grand Master Yeah Our family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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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족인데 휴가라고 모였다고 하는데 어설프게 껴서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네요 정말 해피한 시간입니다 배니 해피 배밀리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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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바이 와 술 먹다가 와 오랜만에 취했어요 좀 취해서 어 일찍 술 들어갈게요 와 와 이 친구들 술 잘 먹네 와 와 오늘 4일차 지금 돈솔 지역에서 여행 마치고 어 라프라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 이틀밤이죠 3일째 보낸 게스트하우스 예 게스트하우스 주인장하고 인사를 못하고 갈 뻔했는데 딱 때마침 주인장이 오네요 인사하고 가도록 할게요 바이 바이 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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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땡큐 잉아 잉아 바이 잉아 바이 아 너무 불편한데 어쩌겠어요 아 아 지금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어 펠리터미널을 덮겠습니다 한번 비행편 어 배편이랑 한번 시간이랑 가격대 한번 보고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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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적는게 많네요 앞에 분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름 적고 나이 적고 하는데 아임 코리아노 마이 코리안 오드레스 오니 원 예스 오니 원 아 예스 라푸라푸 에일랜드 원하르피피티 구매했구요 12시 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각이 8시 49분 한 3시간 정도 남았는데 밥부터 먹고 좀 쉬었다가 뭐 다시 와야 되겠어요 아까 옆에 서있던 경찰분한테 아 배고프다고 식당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쪽으로 가면은 깐틴이라고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뭐 백반 같은 느낌의 그런 뭐 반이 식당이 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진짜 배고픈데 어 어 오늘은 웬만하면 뭐든지 다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깐틴이구나 그냥 말 그대로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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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배고팠는데 날씨도 보여요 그리고 에이 어디갔지 젓가락이 하나 있었는데 짜잔 짜잔 불날로수프구나 우리나라도 갈비탕 그 스프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똑같은데 불날로라고 어 맛있네요 한국에서 아침에 가정식백만 파는 데 있잖아요 보고 먹는 느낌 필리핀 필리핀 이거 가지튀김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는 가지튀김인데 음 음 음 음 음 음 맞아 음 그리고 그리고 도서울에 있을 때 야채를 많이 못 먹었는데 음 음 야채에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음 뭐가 맵지? 어 뭐가 매운데? 어 뭐가 매운데? 이런가? 어 어 응 음 음 음 요기 맛집이네 아 요기 맛집이네 아 근데 wyok 아 이거 요즘에 매운 게 뭐가 들어갔는데 엄청 매운데 깍끔게 곡 나네 마카모 깨끗하게, 깨끗하게 띄웠습니다. 어우 맛있어 여기 마카모 1,20 1,20?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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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타고 가 페리구요 지금 12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출발하네요 아 원래는 저기 라프라프 아일랜드로 가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라프라프 아일랜드를 가기 직전에 있는 바탄 아일랜드라고 거기도 굉장히 멋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정 변경을 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바탄 아일랜드로 와 인생샷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인생샷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아 마요나사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아니 제 감사합니다.